여기 있어 글자가 다 지워졌네 이제 다 지워졌네 빵은 배불러도 못먹겠지? 치케에 쌀이 별로 없네 맛있어 비랍식해 아닌 것 같아 빨대 이거 가져가 너희 내 걸로 먹기 싫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딱 비랍식해 맛인데? 그래? 치단 맛이 하나도 없잖아 쟤넘면 너잖아 엄마 나 시키 전문가야 아 네 이거 진짜 맛있다 멋있네 더 올라가면 더 멋있어 이렇게 했지 올렸지?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탁탁 세워주는거야 이렇게 걸으면 계단 30층도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힙업이 돼요 그래도 힘든데요? 아니 너는 지금 비용대로 전혀 안하고 있어 자 하늘이 좀 흐리지만 흐리지만 여기있다 흑뼈 저쪽 밑으로 가나보다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비축이 약 10컨 됐어 그러니까 흑의 범벅이 됐어 흐내리 다시 해빠졌어 이쪽에 말이 없네 움직인다 야가똥 냄새 엄청 가까이에 있어 이렇게 조그만 걸 먹지? 그래 뜯어먹기도 힘든 데서 왜 그러니 더 가 앞으로 더 가 앞으로 더 가 누가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? 깃발질 않은데? 좀 짜증난 거 같은데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녹고 있어 지금 맛있다 이끈 아이스크림 카드 주시면 동네님께서 오션들을 원하실 경우에는 따로 추가 효과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곧 어두워져 그것도 맞아요 사실 뭐 오션들 같은 경우도 네 맞아요 그냥 그러네 희박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추천해 어두워져 가자 화장실 아아 욕조도 있네 여기 따로 있다 엄마 화장실 다운이랑 여기는 캐리어 놓는 데인가 봐 으악 수납장 엄청 더블 침대 두 개가 있고 여기 거울 마운틴 뷰 진짜 좋다 진짜 무서워 너무 좋다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상과 흡입 중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먹다가 응 아빠는 줄 게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진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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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다 응 저기서 내려다 볼 수가 있나 아니 뷰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빨리 할 거 같아 응 대만 갔을 때 막 아 그래? 어 그거면 좀 위험한데 네 계속 뜨거워서 더울 때 조심해 주세요 네 우와 맛있겠다 응 집에 사는 정말 맛있어 맛있다 응 그리고 배고픈 밥은 달라 배고파서 맛있는 거 안 나 응 이 면도 되게 맛있어 음 음 음 근데 나니까 엄마가 그 끓여준 게 더 맛있다 좋아? 응 너는 뭐 안 돼? 네 고기 그거는 안 돼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게 드세요 음 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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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아이스크림 그는 아저씨가 너무 좋더라구요 이거 지금.. 귀여운데.. 칸이 다 나뉘어져 있네 그니까요 마을에랑 파운드컵 2, 3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 다 모아놨다 여기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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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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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려고 불을 다 껐어요 불 밝은 데가 되게 많아 제주도에 진짜 맛이 없어 보이네 오징어 오징어 꼬북칩 황과 맥주 땡큐 땡큐야 짠 땡큐 좋다 롯데호텔이 좋아 여기가 좋아? 여기가 좋아 어떤 면에서? 여기가 흰 건물이라 깨끗하지 맞아 여기 지은지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,2년? 롯데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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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해야겠어 너무 맛있어서 왜 맛있지? 파이 형태의 약과 파이 형태의 약과 흐흐흐흐흐흐 한겹 한겹 여러겹 하얄 턱 하늘 진짜 하늘 진짜 예쁘다 엄마는 습고 있어요 저리가 습을까요 잘했어 잘했어 왜 그게 편해 아니 니꺼는 거기다 넣어 아침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핸드폰 핸드폰 보다 작아 이것도 이거 모닝빵도 아닌 것 같아 모닝빵보다 더 조그네 이제 핸드폰에 넣어보겠습니다 샐러리 향이 좋아? 음 샐러리 향이 좋아? 음 음 음 그런 모닝 시설 있잖아요 몇살에 미리 들어간 사람들도 음 음 많이 들었던 그곳 와인 이랬어 소길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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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어 소길별화 소길별화 진짜 안쪽이다 구기구기구기 구기구기 마당이 엄청 큰가 봐요. 저기 보여 엄마. 여기 벽난로장 범부암아 아 여기 그 벽난로장 범부암아 성짓을 내온 느낌이야 아 여기 침실 아닌가요? 여기도 뭐가 많네 네 성짓은 피팅룸이야 엄마? 응 아이고 아이고 샤워중인가봐 계속 여깄네 땡큐 아니 거기 핸드크림이라 카카오 카카오티 이건 뭐야? 감귤주스 나도 감귤주스 감귤주스 2잔 주세요 네 감귤주스 2잔 감귤주스 2잔 카카오티 여기 옷도 예쁜 거 많던데 저번에 카카오티 카카오티 물티슈 안갖고 큰일 날 뻔했네 물티슈 안갖고 큰일 날 뻔했네 또 먹고 싶어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겠지? 그만먹어볼까? 밥먹어 하나 굿 굿 저희 요금 밥은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썩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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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나이 들어갔다 내장하고 군침도라 다 뜨거 천천히 먹어요 맛있다 안갖고 셔틈 롱 진짜 잘 갈냐고 햇빛 куда blame 이 사람이 진짜 안 먹는 게 없더라 하나도 안 먹는 게 없더라 너무 고소 카라아 다리 따뜻해지면 소금 제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창문이 더럽네 응 그래? 응 완전 땅땅땅 제주도룩 아주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다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다녔는데 달리와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잘한다 고급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